오늘 급하게 급하게 학꽁치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책에도 없는데 급하게 뭐 이런 책이 있는 책이다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학꽁치가 보이니까 학꽁치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있는 고기 잡아야 되죠. 있는 고기 학꽁치가 눈에 보이니까 잡고 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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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꽁치가 왔습니다 드디어 학꽁치가 왔습니다 학꽁치 학꽁치 1 2 2 2 1 바로바로 가나고 뭐지? 아 이런 것들이 고등어가 고등어가 바로 물어버리네 고등어가 바로 물어버렸지 고등어야 가라 고등어가 걸려있네 감이 없다 잡았습니다 조사님도 잡았습니다 맞구나 그리트입니다 옆에 조사님도 잡았습니다 흙 잎 울긋 놈이 울긋놈이 울긋놈이 윗방울 뿌리고 윗방울 뿌리고 윗방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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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 하공이 21 아 뭐 이제고 나갔다 이야 나 전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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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꽂혀 올라옵니다 예 아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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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그냥 진작 청쇄 예 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저래 합동테가 이 말입니다 이 계절에 가건지 가와 인마 이치까 우 아 으 어 요정도는 뭐 적은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낫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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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이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까지 하꽁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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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계 하꽁치 잘 문다 아 이거 신기하네 시계 이 시계의 신기입니다. 신기합니다. 하꽁치 또 올라왔습니다. 매직급 매직가 또 먹었습니다. 올라옵니다. 사이즈 좋습니다. 이거는 사이즈 완전 올라옵니다. 자 올라옵니다. 바로 물어봅시다. 하꽁치 발 앞에 있습니다. 또 올라옵니다. 사이즈가 곱습니다. 사이즈가 곱습니다. 사이즈 좋습니다. 아 아 그 감사합니다.